시장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면서 어 지금 보면 이제 고점이 2610 포인트 였는데 2610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300 어제 2300 포인트 장중에 이제 깨지고 2299 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요기에 2610 부터 이제 2300포인트 까지가 여기가 딱 보면 우리가 300포인트 300포인트 어 일자리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보면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으 으 으 아 주도주 해결방법을 보면서 여기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2022년도 이제 2022년도는 보면 300포인트에서 35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반등이 반복돼서 나왔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한 150포인트가 하락했을 때 반등을 붙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을 때 반등을 항상 붙여왔는데 이런 반등을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지금 보면 이제 2022년과 2023년도 약 2년 동안에 대한 부분 자체만을 보더라도 어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300포인트 이상 빠졌던 것이 잘 없었고 만약에 300포인트 정도가 빠졌다면 니크청 총리 진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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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이따 이거는 중국 역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니 중국도 이제 정치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1년 중에 봤을 때 우리가 최근 2년 동안 가장 저렴한 자리가 형성됐던 것은 300-350포인트가 하락했을 때 저렴한 구간이 형성됐다 대표는 더 빠지면 어떻게 하면 더 빠지면 그때는 우리가 돌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할 때가 생깁니다 그럼 보면 우리가 미국이 2021년도 신용등급 강등될 때 코로나 때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1,439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코로나 때는 2,250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원래 그전까지는 650포인트에 600포인트 정도가 빠지면 반등을 붙여왔습니다 그랬던 과정이다 보니 이번에도 똑같이 제가 볼 때는 300포인트에 350포인트 빠지고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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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제 2307 포인트 2300 포인트 어제 장중 이탈되면서 바닥을 조금 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이 반등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2260 포인트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정도까지는 현재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 2022년도에도 그랬으니까 그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는 300에 350 포인트 그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열어 놓고 볼 수 있는 자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 매수보다는 추경 매수보다는 대형주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나눠서 나눠서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밖에는 안 나오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번에 하락할 때도 보시면 이제 내려가면서 다 갭 상승이 중간중간에 붙게 돼요. 갭 상승이 이제 붙게 되는데 이런 갭 상승 이후에는 이제 항상 보면 하락폭이 또 커지는 장중 흔드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도 중국 리커청 총리 사망이 여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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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이제 반도 조금 붙이다가 지금은 이제 낙포과대 낙포과대 지금 현재 낙포과대를 좀 볼 수 있는 쪽이 또 게임주들 오늘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지금 오늘 시장에서 바닥을 지금 바닥입니다 하는 쪽이 보면 2차전지 쪽이 많이 나와요. 2차전지 쪽이 자 금양도 지금 보면 이제 바닥 신호가 지금 쭉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조율 알미뇨 엘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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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도 엘지화 악도 지금 바닥 신호가 지금 들어오죠. 지금까지 항상 이제 보면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일부라도 반등을 항상 붙여 왔거든요. 여기도 여기도 아까 오 어 엘 괜찮은 4 rite 그리고 최근에 엔터주들은 건들면 안 되는 게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돕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마약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지금 이제 캐비넷이 엄청 열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엔터주들은 잠시 조금 보려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 GDE는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성균 씨도 이성균 씨 와이프 명의의 법인회사가 건물을 140억으로 주고 강남 빌딩 하나를 구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150억 정도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걸 왜 파냐 이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미리 영화나 아니면 또는 광고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걸 해야 되죠. 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약금 준비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내사가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왔다 보니까 이미 다 알려져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하락폭이 컸었지만 반등을 좀 붙여내는 지금은 이제 바닥을 한번 단기적인 바닥을 한번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으로 봅니다. 종목군들 하나씩 하나씩 한번 같이 보시면 하이닉스 봐주세요. 하이닉스가 추천주가 아닌데 보면 종목 상담이 됩니다. 공개방송 때 추천주가 아닌 종목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리사님 얘기해서 제가 그걸 종목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종목 어? 제 종목 상담했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관문에 꼰지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종목 분석으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도주는 다시 간다라는 주의예요. 주도주는 다시 항상 갔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봤을 때 2023년도를 이끌어왔다. 2023년도 상승 주도주 주도주 주도주를 한번 전세계적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상승 원인이 뭔가요? AI와 로봇이 확대가 되는 수요 확대거든요. 2022년도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2023년도 결국에는 이제 AI와 로봇이 수요 확대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파생됐던 것이 뭐냐. 결국 이제 AI와 로봇 관련 주들이 상승을 해왔다는 거죠. 상승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따지고 봤을 때 이 종목군들이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고 그걸 좀 맞춰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에서 AI와 로봇이 수요 확대되니까 바로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이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상승을 해왔던 거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엔비디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팸리스 기업이거든요.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이 팸리스가 지금 크게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다. 설계 분야가 증가했다는 거니까 이 설계 분야가 증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증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전공정과 파운드리, 전공정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 지금은 이제 여기 이 과정에 있는 여기 이 전공정과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까지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전공정 장비업체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그럼 이제 전공정 장비업체들,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주가 결과로 엔비디아 상승에 대한 결과로 반도체 장비주가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상승에 대한 결과로 반도체 장비주도 오르고 HBM 반도체가 올랐던 거예요. HBM 반도체라는 거죠.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반도체는 이렇게 생겼다면 이제 HBM만 적층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적층시켜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아파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한계가 있을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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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이제 3차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빠르게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필수적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SKI닉스와 SKI닉스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고 우리가 이제 DIT를 했던 것도 DIT가 SKI닉스에 대한 부분에서 2022년도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SKI닉스는 보면 몇 년마다 이제 몇 가지, 몇 개의 기업을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하겠다라고 적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제 선정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2022년도에 선정됐던 기업이 DIT입니다. 이게 한 가지 기업이 될 때도 있고 또는 뭐 6개, 7개 될 때도 있는데 2022년도에는 DIT밖에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DIT가 얘기 나오는 것이 HBM 관련해가지고 레이저 언일링 기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매거체 전문가 남들도 2차는 이제 다 매도 후 반도체 갈아타라고 하던데 좀 신중하게 해야죠. 그런 걸 일일이 다 듣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주식으로 수익 나시는 분들은 10% 내외입니다. 일반적으로 뉴스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 날 것 같으면 다 뉴스 보고 다 수익 나지. 안 그렇겠어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래. 그런 거 일일이 다 상대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기단마다 들으려고 하는데 저도 잡다한 소리 들리는 것들은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거를 일일이 다 듣고 있어. 시간도 없고 뭐 그거를 다 듣고 있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돈 벌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신경 써요. 남들이 안 좋다고 하면 그때 사면 되죠 또. 내가 좋아 보이는데 뭐 내가 이뻐 보이면 그만이지. 좋다 해서 사가지고 수익 본 것은 못 받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회원분들하고도 얘기하는 것이 대형주는 저가 매수해라. 대형주 저가 매수. 개별주는 트레이딩이 있다. 지금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보면 이제 DIT는 이 밑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때 많은 때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했습니다. 주소년에 다섯 번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바닥이 드러났을 때가 언제냐면 9월 22일이거든요. 바닥신호 보이시죠 지금. 자 이 바닥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현재 이렇게 뽑아 냈던 거예요. 뽑아 냈던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가 했던 반도체는 이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똑같이 이제 요기도 또 바닥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여기서 했습니다. 프로텍 프로텍 프로텍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LOT 100Q LOT 100Q 최근에 많이 빠졌죠. LOT 100Q을 최근에 하면 안 되죠. 최근에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여기서 여기서 요 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매직 가격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요 이제 LOT 100Q도 반도체 설비 업체이기 때문에 재평가를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공략을 했던 기업들이 지금 이제 요런 기업들을 이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을까 올라가고 난다. 결국에는 이제 신고가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다 없다. 그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이제 길게 가져가서 수익을 크게 뽑아내겠다. 그런 것들이 방식에 맞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돈 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LOT 100Q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낙폭이 크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앞서서 샀던 가격대부터 두 배가 올랐습니다. 두 배 올랐어요. 두 배가 얘네들이 세력들은 항상 두 배 정도로 목표로 하고 가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DIT가 이제 9월 24일 9월 14일이죠. 9월 10 DIT 추천주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DIT 9월 14일 뭐 12,000원대 뭐 이렇게 이제 나가고 우리 이제 했던 반도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20일 7월 20일 DIT 만원대 만원대 이제 갈 수 있는 정보 몇 번씩 갑니다. 9,800원에서 만원 그죠. 9월 18일 7월 18일 7월 20일 7월 20일 또 7월 18일 그러니까 요 자리입니다. 요런 요렇게 해야지 요런 자리에서 이제 주가 요렇게 넘어가는 거 오랫동안 저를 이제 함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떤 타이밍으로 매매를 하는지 지금도 이제 반도체 올라간다 해도 저런 거 다 들으면 안 돼요. 사실 반도체 잘 간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두 배 못 갑니다. 두 배 못 가요. 지금 매수를 반도체를 한다면 그 반도체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돼. 근데 현재 구간 자체에서 내가 아 내 인생을 실어가지고 반도체를 사겠다. 그게 밀을 치는 사람인 거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자 LOT 베큼도 보세요. 지금 이오테크닉스 7월 25일이잖아요. 이오테크닉스 7월 25일이었어. 이오테크닉스 7월 25일이면 여기거든.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죠. 지금 보면 12만원대. 요게 18만원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단기 바닥 신호가 들어오는 거고 또다시 반등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타이밍을 잘못 잡는 분들이 보면 여기 넘어갈 때 요런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요렇게 사면 제대로 물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LOT 베큐 LOT 베큐은 5월 26일 6월 27일 LOT 베큐 16,000원대잖아요. 요런 것들도 보면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요게 2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 매집 가격에서 사야지 2배가 가는 거지 우리가 뽑아내는 자리에서 사면 그건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관점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돼요. 내가 이제 단기를 하느냐 아니면 좀 더 스윙 관점으로 가져가느냐 그걸 먼저 나눠야 돼요.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는 우리가 HBM 반도체 관련을 봐야 된다는 것은 여기 유튜브를 보시면 이상래 빨간중 유튜브에도 계속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면 반도체 핵심은 뭡니까? 두 달 전에도 반도체 핵심은 뭐예요?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PSK 홀딩스 DDR5 PIM HBM 반도체 두 달 전에도 이거였어. 그때도 이쪽을 봐야 된다. 반도체는 기대감이라는 걸 명심해라. HBM PIM DDR5 쪽을 봐야 되고 국산화율이 높은 공정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때는 가는 종목이 계속 갔죠. 그걸 보면 이오테크닉스나 PSK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저때도 계속 가왔단 말이에요. 반도체 국산화 높은 장비업체들이 뭐가 있느냐 그게 보면 지금 뭐 식각 세정 평판 방막 이쪽에 대한 전공정 장비업체들이 지금까지 신고가를 가줬던 거거든요. 반도체도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다 못 산단 말이에요. 이걸 들고 있는데 저기 간다 싶으면 저걸로 또 옮겨 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 이쪽만 계속 봐야 된다. 그때 얘기했던 것들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두 달 전이에요. 8월 달에 이거를 미리 선점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항상 지금 보면 이제 지금 몇몇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아까 채팅창 올라왔던 것처럼 2차 전지 다 팔고 지금이라도 반드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장사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게 보이는 거는 내가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누굴 탓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거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2차 전지도 마찬가지. 2차 전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자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계속적으로 올려놓으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업데이트를 해왔어요. 업데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오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뭐냐면 2차 전지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신용 물량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초과되면 여기가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신해서 검정색 이렇게 불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에코프로도 그랬고 에코프로 BM도 그랬고 포스코딩스도 그랬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랬어요. 다 신용 초과가 됐어요. 신용 초과가 차이가 이만큼 원하는 이 해 그 은 9월달에 나왔던 9월달 건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보면 신용 물량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다 부담될 수 있다 신용 물량이 신용 물량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키움증권이라는 곳을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약 50에서 55% 정도를 우리나라 안에서 씁니다 그런데 키움증권에서 신용이 금지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런데 신용을 달고는 조가가 못 올라갑니다 신용을 달고는 조가가 못 올라가요 항상 보면 단기 시세밖에 안 나는 거죠 신용이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때는 신용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얘기가 2차전쟁 쪽에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공매도가 많다는 거예요 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2차전쟁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반대매매 반대매매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신용을 썼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매매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해결된다는 얘기죠 반대매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전지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용 물량 때문에 발목을 잡혔던 것이 신용 물량이 해결되니까 이제는 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때 바이든 지지율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 지지율 바이든 지지율 바이든 지지율이 왜 바이든 지지율이 중요하냐면 바이든 지지율이 중요한 이유가 미국 내에서 민주당 이 조 바이든이거든요 조 바이든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가장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것이 바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제 공약 사항이 뭐였냐면 친환경 일자리 만들겠다 친환경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 번호 얇아 Där aircraft cima ins Washington sends unos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언제 거냐면 이거는 2년 전 겁니다 바이든이 당선될 때 11월 8일 날 11월 8일 날 이때 저희가 했던 것이 바이든이 당선되고 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때 그거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이 얘가 정치 슬로건이 뭐였냐면 빌드 백 배럴이라 우리가 더 나은 재건을 이루겠다 얘는 진보로 보기엔 좀 그렇고 중도 보수 정도 조 바이든이 얘가 추진했던 것이 뭐냐면 성공한 백인 이미지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50대 이상의 백인들이었어요 그거를 민주당에서 깨야 된다고 들어와서 바이든을 내세웠던 거고 성공한 백인 이미지를 추진했죠 근데 얘가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얘가 이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친환경 일자리입니다 친환경 일자리 이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친환경 일자리 5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IRA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IRA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재까지 일자리 몇 개를 만들어냈느냐 80만 개를 만들어냈다 이 80만 개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이 IRA에 대한 혜택을 봤던 것이 바로 2차전지예요 근데 지금은 이 바이든이 추진했던 IRA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이든 지지율이 하락을 함으로써 이걸 과연 공화당 쪽에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냐 바이든이 재선이 안 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우려감들도 주가에 반영이 됐죠 두 달 전부터 이게 두 달 전 영상이거든요 지금도 바이든이 이스라엘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왔잖아요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 왜 올라요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이슈는 뭐예요 시장에 알려져 있는 이슈는 비트코인 ETF가 상장 임박했다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과연 오를까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건 시장이 알려져 있는 이슈고 알려져 있지 않는 이슈가 또 있어요 공화당이 비트코인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더리움을 24억치 보유하고 있다 오늘 처음 들으셨죠 공화당이 공화당 정책이 지금 뭐냐면 비트코인을 살려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은 가상화폐 규제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화폐 규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화당은 비트코인을 보호하겠다고 해요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심지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미국은 이미 선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선반영이 그러면 대표님 이런 걸 다 따지면 2차전지는 앞으로 계속 빠지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신용물량이 해결됐단 말이에요 신용물량 신용물량이 해결됐습니다 신용물량이 해결됐고 그러니까 악재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그런 얘기를 변수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이제 욕을 먹죠 이런 변수를 왜 얘기하냐 왜 장기로 봐야 되냐 단기로 신용 써가지고 드가는 사람들 왜 욕하냐 심지어 그런 댓글도 달렸어요 그거는 근데 네 사정인 거고 주가는 신용을 달고는 못 가요 시장을 신용을 달고는 못 갑니다 신용은 결국에는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전략무기화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은 4분기가 성수기라는 거예요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 전기차 생산량이 40%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부분에서 현대기아차가 크게 하락했던 것이 어떻게 해결됐냐 인도에서 점유율이 올라왔고 미국에서 점유율이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전기차가 몇 대냐면 생산량과 소비량이 몇 대 정도 되냐면 650만대에서 700만대입니다 여기서 중국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소비도 50% 소비도 50% 생산도 50% 그러면 중국은 이미 연당 300만대 이상을 전기차를 생산하고 소비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중국은 이미 전기차 시장이 성장기 성장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국만큼 커지고 있는 시장이 어딨냐 유럽과 미국은 유럽과 중국은 전기차 성장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배터리 공장들이 들어갔던 것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상당히 공장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이미 중국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확장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인도 미국 동남아 개화기입니다 개화기 열리는 단계를 열리는 단계를 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동남아의 전초기지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잡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니켈 리튬움들을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가 11월 달에 결정되거든 그것도 중요해요 자 미국이 11월 12월 달에 자동차 판매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바뀔 수 있다는 바닥을 찍고 돌아설 수 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2차 전지 쪽에 피해가 안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주가가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저는 물론 에코프로를 최근에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코프로가 100만원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거 연말 되잖아요 그 양도소득세 문제 터집니다 개인들이 먼저 팔걸요 차라리 지금 하락을 해서 현재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안 판단 못 팔지 수익이 안 났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보면 여기 5월 달부터 했던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상당한 지지점이 나올 거라고 이 240선 부분에서 상당한 지지점이 나올 거라고 연초에부터 이제 잡고 이거를 여기까지 상승할 때까지 들고 있었던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대신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자리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태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겹치는 곳 결국에 이 자리겠죠 이런 자리에서 상당한 지지가 나온다 여기서 더 이상 깨지지는 않는다 에코 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구간을 나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가 한 파동이고 뒤에 나오는 여기가 두 번째 파동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도 나눌 수 있죠 지금 이 자리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앞에서 이제 내려왔던 자리 지금 이제 에코 프로 BM도 과한 하락이 나타나 과한 하락이 현재 구간 자체가 여기서 팔고 나간다 바본 거야 에코 프로 BM 들고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에코 프로 BM 들고 있는 사람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최소 제가 볼 때는 한 50명 이상 들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부끄러워하면 말 못한다 지금 자리 팔면 바보인 거야 여러분 용기 내서 잘 사신 거예요 대신에 지금 자리 팔면 바보인 거야 지금 자리 팔면 바보인 거야 여러분들 돈 아까우면 돈 아깝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팔면 안 돼요 내가 실수로 방송 보다가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40만 원 샀다 30만 원 샀다 25만 원 샀다 지금 19만 원 오늘 19만 2천 2백 원 내려와서 속상해 죽겠다 팔까 지금이라도 팔까 남편한테 쫓겨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하는 자리입니다 또는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남들 팔아야 된다 지금도 보면 이 차는 이제 안 좋아요 이 차는 이제 안 좋아요 다 낳아서 그런 얘기 다 합니다 반도체 사세요 그렇게 편 가르면 그거 편 가르는 사람들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식 처음 할 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하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도 사볼 수 있고 2차는 사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뭘 항상 보면 극단적으로 반도체 샀다가 반도체 다 팔고 2차는 사야 되고 2차는 샀다가 또 2차 다 팔고 AI 샀다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주식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할 때 대영주는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게 맞아요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하락을 하니까 불안해 어떡하지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불안해 하시지만 SKI닉스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거는 돌파 쉽지 않다 얘기했다 돌파 쉽지 않다 우리가 이 SKI닉스가 과거에 여기서 주가가 빠질 때 제가 영상도 있습니다 이 깨지면서 11만원대 12만원 이 깨지면서 내려올 때 이게 투매 자리거든요 다중바닥 형태를 띄고 난 다음에 빠지는 거다 보니까 이런 데서 떨어지면 툭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앞에서 이 자리가 툭 떨어졌던 거예요 이런 자리가 무너지면 이런 자리가 극복이 되게 힘들어요 그게 언제냐면 2022년도 4월달이었어요 2022년도 4월달에 그런데 이 11만원대 보유하고 계신 개인투자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7만원대까지 내려왔어요 7만원대까지 그러면 또 방송에서 또 나오는 몇몇 분도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도체 다 파세요 반도체 업황 안 좋습니다 반도체 사시면 안 되고 2차든지 사시면 안 되고 그때 뭐해 또 딴 거 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바닥을 찍고 여기 올라왔어요 안 올라올 것 같았지만 결국 올라왔어요 이게 얼마 걸렸냐 1년 걸렸어요 1년 1년에서 1년 3개 걸렸어요 과거에 현대차가 지금이야 이렇게 뭐 많이 올라왔죠 과거를 보시면 자 2013년도 2014년도에 가격이 25만원이에요 25만원 그런데 이게 주가가 빠져가지고 얼마까지 빠졌냐면 6만 5천원 거 봐야죠 6만 5천원 거 봐야죠 그런데 이게 28만 9천원 다시 한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도주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넘어오는 이유는 뭐냐 주도주기 때문에 넘어오는 겁니다 주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2차전지 보여계신 분들 걱정 그렇게 2차전지에 대해서 2차전지 업황 자체가 부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지금이라도 파시고 가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식할 거면 그냥 팔고 가세요 처음부터 사지 마세요 그냥 단타 치고 5% 10% 먹는 거는 제가 평소 때도 우리 회원분들하고 10월달에도 시장 안 좋아도 시장 안 좋아도 우리 이런 식으로 단타도 치고 했거든 10월달에도 했거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만 하시면 근데 뭐 내가 막 어떻게 큰 수익을 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용들 사가지고 장기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좀 했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유 참 너무 또 머럭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스콜딩스도 작가님을 한번 같이 보시면 포스콜딩스도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현재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얘도 1년간의 평균 종가성까지 내려왔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종목권들이 1년간의 평균 종가성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제 구간 자체가 이 정도 구간이 생깃죠. 저는 이런 자리는 안 깨진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보면 거의 다 완전히 우리가 포스코홀딩스가 상승한 여기에서 오르는 이유가 뭘까? 여기 뒤에 이게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요 뒤에 오른 것이 물론 수급이 들어와서 올랐지.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은 뭐냐 리튬에 대한 재평가 리튬 유모 호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재평가를 나타냈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강하게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라는 회사가 지금까지는 철강업체 내에 쇳물로 자동차 만드는 강판 만드는 회사네 철강 만드는 회사네 이렇게 나오다가 어? 얘가 리튬 사업을 하네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하네 가 나오면서 주가가 여기서 요렇게 올라왔던 거죠. 그러면 다시 요기 요 자리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어? 야 2차전지 사업한다고 얘기한 전까지 내려왔다.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매출의 절반 약 50에서 55%가 아직까지 철강 사업에서 나옵니다. 매출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빠질 만큼 빠진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죠. 오히려 2차전지를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 같은데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커질 미국 시장에서도 커질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나는 한번 2차전지를 사봐야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포스코피체민이 포스코피체민도 볼까요 포스코피체민도 포스코피체민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2023년도에 처음 치고 올라왔던 자리까지 지금 빠졌어요 저는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도까지 내려왔다 봐요 지금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이게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은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눈이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주가가 하락하든 주도주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업종이 앞으로도 시장을 이끌 수 있느냐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대학교 강의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 오후 시간에 제가 짧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자료를 제가 조금 준비를 좀 해봤어요 자료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메가트렌드라고 하면 메가트렌드 메가트렌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시장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들 과거에 이제 보면 스마트폰이 출시를 하고 삼성으로 따지면 갤럭시가 출시를 할 때 삼성은 이제 갤럭시 출시 전과 출시 후로 나눈다 우리가 갤럭시 전까지는 이제 햅틱이에요 햅틱 옴니아 햅틱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로 넘어가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열려요 스마트폰 시장 그러면서 삼성 주가도 급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네이버라든지 또는 이제 카카오 같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인터넷으로 뭔가를 하는 기업들 비대면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고 크게 급등이 또 나왔어요 시대적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술적 혁신이 있다 이런 기술적 혁신이 내 생활의 편의성을 증가시킨다 내 생활이 바뀐다 이걸로 인해서 내 생활이 바뀝니다 우리 아침에 알람 뭐로 일 납니까? 스마트폰 듣고 일 납니까? 아침에 알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우리가 시계 같은 거 자명종 시계 침대맡에 놔두고 아침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누르고 깨고 추억에 저도 학교 다닐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명종 항상 머리맡에 놔두고 자고 이랬어요 요즘은 그래 안 하죠 대부분 다 스마트폰에 알람 맞춰놓고 내 생활이 바뀌었잖아 이걸로 인해서 이게 이제 실적으로 재평가가 돼요 우리가 바이오 종목군들은 메가 트렌드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왜 아닐까요? 기술적 혁신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암이 종목된다면 좋은 거니까 생활이 바뀌는 거니까 맞죠 이것도 생활의 편의성 맞아 그런데 아닌 게 뭐냐 실적으로 재평가를 받지 못한다 왜?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 보면 이번에 MRNA 코로나 때 MRNA 이런 것들도 혁신적이었다 기술의 혁신이 있었죠 정말 화이자가 아니었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가 또 다른 데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짜 그 제가 이 MRNA 관련해서 얘기하면 한 3시간, 4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제 동생이 이 분야에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현지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들이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메가 트렌드였고 과거에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시장을 세상을 바꾸는 것들 그 이제 지금 현재 전기차 그 전기차는 뭘까 전기차도 전기차는 메가 트렌드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전기차가 기술적 혁신이 있나요? 있죠 내 생활이 바뀌나요? 바뀌죠 주유소 가서 기름 넣다가 전기로 충전하니까 내 생활이 편의성이 증대되는 거예요 실적은 따로 옵니까? 실적 따로 와요? 현대차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다 실적도 따로 오네 그러면 메가 트렌드가 맞아 아니에요 맞죠? 메가 트렌드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니까 당연히 2차전지 배터리 시장도 커지는 거죠 그죠? 이거는 메가 트렌드가 맞아요 과거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그때 뉴스예요 봐요 2017년도 3월 15일 테슬라 코리아는 국내 첫 매장에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스토어를 15일에 개장했다 그리고 17일날 이틀 지나 17일날 테슬라 청담 매장이 생깁니다 테슬라 청담 매장이 청담이 어디에요? 강남 청담동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데 그거 생겼던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차보다는 IT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때 테슬라가 2017년도 테슬라가 그 다음부터 주가가 승승장구라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삼성 STI, LG화학, 포스코케미칼 그 포스코케미칼이었지 일진 머티리얼,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기업들이 재평가를 그때부터 추구장창 받으면서 현재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움직여요 태동기 태동기 산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성장기에요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내요 산업이 성장해요 많이 팔리기 시작해요 성숙기는 뭐냐 성숙기는 산업이 고도화되는 거예요 사문기 배터리에 있다가 LFP도 생기고 뭣도 딴 것도 생기고 막 그런 것들이 생기는 시기에요 그 조정기는 뭐냐 조정기는 산업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상품이 잘 안 팔린다 감소한다 그런 조정기에요 주가가 쇠퇴기는 새로운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쇠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어떻게 그려야 돼요 태동기는 한번 모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엘리트 파동에 의해서 태동기는 1파입니다 1파 그 다음에 3파가 나와요 3파 강하죠 3파 쫙 또 4파는 뭐예요 또 4파는 조정인데 4파는 2파와 겹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장 강하게 가는 게 5파입니다 그게 뭐야 산업이 고도화되고 상품이 다양화된다 지금은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어요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죠 3원기 배터리도 있고 LFP 배터리도 있고 또 다른 하이니켈 배터리 또 다른 거 뭐 하려고 하는데 NCA나 NCMA나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각형도 있고 파우치형도 있고 원통형도 있고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지금 성숙기인 거예요 성숙기인 거예요 그래 시장이 지금 작아지고 있는데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게 성숙기라는 거 지금 지금 성숙기예요 이거 다음에 뭐예요 성숙기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기입니다 조정기 조정기는 상품이 정체되고 감소해야 돼요 그래 실적에서 빠지기 시작하겠죠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 정도 와있다 여기 와있다 이 다음에 이게 또 간다 여기에 이 작은 잔파동으로 요렇게 요렇게 하러 가는 거를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놀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단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한번 보유를 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LG화학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모아가보세요 LG화학은 제가 왜 이렇게 백만원 갔을 때 이 백만원 넘었을 때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 아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에요 유튜브에 유명하신 분이 백만원 넘어갔을 때 이분이 얘기 나와서 얘기했던 게 150간다 그랬어요 150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저렇게 또 개인들을 또 호도한다 또 저렇게 또 개인들을 호도한다 아 저 또 저렇게 얘기해서 또 속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 생각이 들고 내가 내가 이제 방송에서 고점이다 너무 많이 올랐다 어떻게 됐어요 모난도 정맞는다고 아 또 이상로 또 촛불인다 제가 삼성전자 이때 삼성전자도 9만원 떼고요 삼성전자 보면서 아 여러분 지금 위험합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나중에 삼성전자 육자 보입니다 육자 보입니다 댓글에 막 이상로 방송 출연 시키지 말라고 이상로 때문에 빠진다고 그거 빠졌거든요 지금의 LG화학은 지금의 LG화학은 봐야 돼요 이런 가격이 잘 없을 거예요 이런 가격이 잘 없을 거예요 어차피 대형주는 여러분 대형주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가지고 내일 수익 볼 거 아니잖아요 오늘 사가지고 내일 수익 볼 거면 대형주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중소형주를 사야돼요 빨리 수익 볼 거면 최근에 오늘 빨리 빠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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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움직이는 것들 사야지 수익 금방 금방 나는 거지 이런 거 사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 대형주는 지금 내가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이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내 계좌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사는 거예요 미리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형주는 나는 아까도 이제 반도체 2차전지 편 가리지 마라 편 가리지 마라 이것도 사볼 수 있고 저것도 사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차전지가 빠졌다고 해서 야 니네 이제 태물이야 태물이야 니 싫어 2차전지 못난 놈 아이고 난 니 팔고 여러분 얘 팔고 반드시 다 사세요 그 놈이 웃긴 놈인 거예요 봐 또 채팅이 올라오지 이럴 테니까 또 H&M 반도체 들고 갈까요 이렇게 그렇게 주관없이 그렇게 주식을 하면 안 돼 H&M 반도체 오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그럴 거 그렇게 쉽게 흔들릴 것 같으면 주식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니 오늘까지 좋다고 했잖아 아침에도 좋다며 근데 지금 빠지니까 또 안 좋아 보여 하하 그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조금 다스릴 줄 아셔야 돼 여러분들 본인이 그러면 안 좋게 보이면 파세요 안 좋게 보이는 분들은 그냥 파시고 저는 제 기준대로만 합니다 저는 H&M 반도체도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 거고 저는 그리고 2차전지도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까 그래서 가격을 잡아드렸고 240손 전후로 해가지고 거기서 바닥을 찍고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남들하고 달라요 남들이 뭐라 해도 저는 그건 남들인 거고 저는 그것을 신경 안 써요 제가 저는 바빠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다 신경 못 써 일도 바쁜 것도 있지만 애도 셋이거든요 애 키우고 하고 우리 뭐 이렇게 일하고 하다 보면 바빠 내 사업도 하고 바빠요 그거 일일이 남들이 뭐라 하는지 다시는 못 쓸 거 같아 그래서 아까도 뭐 다른 전문가분들 나와가지고 2차전지 팔고 반도체 사라 했다고 그거는 그냥 참 저런 놈들도 있네 싶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일일이 그런 것들 다 밟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별로 나한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아니냐 별로 신경 안 써 내가 안 들으면 되잖아 신경 쓸 필요 없어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잘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이제 이거를 팔고 저걸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싼 거를 주도주를 가지고 계시다가 그걸로 수익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직까지 이게 잉크에 잉크도 안 말랐어요 글씨 잉크도 안 말라 엔비디아가 여기서 여러분들 응? 그냥 하락을 계속 할 것 같아 그렇게 되진 않는다고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 한중 정상에다가 만약에 했다 아 그 미중 정상에다 미뤄진다 그 엔비디아가 이대로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만약 미중 정상에 이도해진다면 아니라니까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가 뭐예요 중국 규제를 하기 때문에 하락한 것 미국 기업들이 하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 규제를 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 왜? 미국의 첨단 전자제품들을 가장 많이 소비해 주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 국채를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금 미국채의 가격, 미국채의 이자가 왜 올라갔습니까 중국인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올라간 것 중국은 1월달부터 8월달 계속적으로 팔았어요 미국채를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벨기에 지금도 계속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왕이 부장, 오늘 백악관 들어간다 계속 뭔가 이제 안에서는 빌드업이 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게 하락한다고 해서 이업팡이 죽는다? 여러분, 지금이 AI가 많을까요? 내년에 AI가 많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지금이 여러분들이 AI가 많을 것 같아? 그럼 1번, 내년이 더 많을 것 같아? 2번 AI가 여기서 그냥 이 산업이 그냥 단순 테마로 끝날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적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AI를 써보잖아요 우리도 AI를 써보잖아요 최근에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까지 들어가는데 5분 이상 걸려요 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게 됐어요? 대부분 다 그전에 기계가 받습니다 자동도 기능 받아요 뭐 하려면 1번, 뭐 하려면 2번, 뭐 하려면 3번 또는 이제 챗봇으로 채팅창으로 주문 고객센터 들어가려면 너무 복잡해요 저도 이렇게 복잡한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점점 더 AI 분야 확대되고 있어요 무인화, 자동화가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확대가 되고 있어요 요즘은 주차장 들어갈 때 사람이 있는데 잘 없어요 그 정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도 AI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AI의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칩 설계하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조금 더 나가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애플이 스마트폰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애플이 스마트폰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은 스마트폰 기업이라고 보면 안 돼요 얘도 애플이라는 기업도 팜리스 기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으로 빠른 성능, 가장 고성능을 나타내는 스마트폰이 아이폰이거든요 저도 갤럭시 써요 저도 갤럭시 씁니다 그런데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돼요 이번에 아이폰 애플이 출시했던 아이폰 15의 성능이 15의 성능이 어 갤럭시 23 최근가 23이었죠 얘 성능이 어디 정도 나오냐면 아이폰 14보다 조금 떨어져 아이폰 14는 그 전에 모델이거든요 이번에 15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알고 있는 유명한 팜리스 기업들이 이제 스냅드래곤 그런 기업들이 최신 사양이 아이폰 14 정도 성능이에요 대만의 미디어텍이라고 했어요 이 업체도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도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대단히 높아요 물론 중국 쪽에 높지만 그 업체도 아이폰 14 정도 성능이 나와요 최신품이 얘들이 이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거에요 아이폰이 하이테크 기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런 첨단 전자 회사들은 쉽게 안 망한다 저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빠졌잖아요 테슬라가? 테슬라 많이 빠졌잖아요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 아닙니다 얘네들 우주도 보내는 회사에요 여러분도 오픈 AI 있잖아요 채찌피티 만든 회사 오픈 AI 초기 투자자가 테슬라에요 우리가 이런 회사들을 그냥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단계라고 봐야 돼요 왜?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금리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시기잖아요 금리 인상,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에요 원래 이럴 때는 기술주들은 사실 상승을 잘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그러면 여러분 봐요 채권이라는 것은 빈문서에요 빈문서 빈문서인데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다면 금리는 다른 말로 이자라고 해요 이자 이자가 상승하면 투자는 어떻게 돼? 투자는 감소하죠 왜? 이자가 올라가니까 투자는 감소해요 이자가 올라가는 거잖아 이자가 올라가는데 투자를 어떻게 해? 우리가 최근에도 보면 부동산 투자 많이 해요 옛날보다 적어졌죠 왜? 이자가 올라갔잖아 이자 부담감이 된단 말이에요 대출 땡기려니까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가 이자가 하락하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할 것 같아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게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투자는 앞으로도 그럼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이런 AI 로봇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런 성장주들은 앞으로는 더 더 어떻게 뽑아낼 수 있다 그때 되면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를 봐야 돼요 이번에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바이든이 추구하는 정책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탄소 배출권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바이든 정책과는 다르게 가는데 왜 다르게 가느냐 미국에서도 민간 업체들이 이자가 비싸니까 신규 투자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치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달려갈 수 밖에 없다 그럼 뭘 봐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봐야 되겠죠 미리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금리가 하락한다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 그런 이야기가 조금만 나오더라도 미국 기술주가 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또다시 반도체 이찬인식 또 간다 또 간다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어야 돼요 큰 그림으로 오늘 HBM 반도체 끝인가요?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원래 시장이 하락을 하면 시장이 하락하면 여러분 비관론자들이 많아져요 코로나 때 지금 제가 지금도 제가 2011년도에 미국이 8월달에 신용등급 강등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하락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도 막 빠지는데 650번 정도 빠졌지 한 번 봤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시장이 베어마켓으로 들어왔다 베어마켓으로 들어왔다 아 시장이 살아나기 힘들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봤지만 2011년도에 시장이 엄청나게 여기서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엄청 빠졌죠 그죠? 확 빠졌어요 확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꾸여 꾸역 꾸역 올려내드라고 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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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게 이래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반면 것으로 삼아서 시장은 항상 어떻게 해서든 올려내는구나. 돈의 힘을 무시할 수 없구나. 이때 한번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도 나이가 들고 2020년이 됐어요. 2020년이 딱 됐는데 이 분위기의 요상치. 막 빠져가지고 이때 제가 정윤성 앵커하고 진행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도 이제 1시에 방송을 했을 때거든요. 홍국경계TV로 지금은 우리 곤비정 앵커랑 텐텐백을 하고 있지만 텐텐백은 1시 반에 오늘도 합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1439포인트. 유로유로 빠졌잖아요. 이건 더 많이 빠졌어요. 이 정도 빠져서는 몰랐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그때 보면 가격이 2250부터 시작해서 1439까지 빠졌으니까 이거는 좀 진짜 과하게 빠진 거예요. 800포인트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진짜. 한 저는 600포인트 정도 봤거든요. 이 정도만 바닥이 돼. 왜냐하면 앞에도 650포인트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650포인트 정도 빠지면 끝이겠죠. 제가 2250에서 한 1600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끝이다. 이 정도 되면 끝이다. 바닥이 돼. 그런데 얘가 한 번도 빼더라고요. 얘들이. 이게 뭔가 했죠. 그런데 이미 질러놓은 거고. 그때 카카오도 질러놨던 거고. 그런데 이제 얘가 그다음부터 얘가 넘어가기 시작해서 이래 넘어왔 거예요. 금방 넘어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 다 진보나 보수나 경제폭론가들 나와서 한 얘기가 아 시장이 이제 침체에 들어왔다. 못 올라간대요. 그래서 시장이 이걸 해내더라고요. 나는 돈의 힘을 믿었어요. 돈의 힘을 믿었다. 시장이 돈의 힘이 있다. 항상 돈의 힘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고 봐요. 역사는 반복. 지금 오늘 빠진 게 이제 350포인트. 300포인트. 여기 이렇게 빠지면 비관론자가 많이 생깁니다. 시장 더 빠진다. 옛날에 그때 코로나 때도 1,400포인트 빠졌는데 그때 1,200 간다. 800포인트 간다. 500포인트 간다. 제가 여러분 여기 바닥입니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팔지 마시고 후회하십시오. 갈 수 있습니다. 댓글에 댓글에 여기. 그 일일이 상처 다 못 받잖아요. 제가 어제 경주마 출연해서 말실수를 했어요. 코로나 때 1,369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1,439인데 제가 수치를 그 순간 잘못했는데 어떤 분이 오늘 피디가 일로 왔대요. 어떤 분이 댓글에 글에 달아놨더라고. 보고 참 수치를 틀릴 수도 있지. 그걸 또 일일이 꽂이 꽂이. 잡아가지고 막.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빠지니까 이제. 어제 섬뜩했던 게. 다른 분이 2,300포인트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2,150 깨지고. 뭐 교보는. 교보 증권 거기서 2,000포인트 깨질 수 있다. 이런 레포트 썼다며요. 보고. 야 진짜 이. 증권사놈들이 더 심하다. 얼마 전까지 뭐라 했어. 얼마 전까지. 적어도 한 달 전에는. 한 달 전에 뭐라 했어요. 2,500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방울 2,600까지 본다. 잉크도 안 말랐다. 그렇죠. 이놈들아. 근데 그게 안면몰수 삭 하고. 철면이. 안면이 얼마나 두꺼운지. 지금 돼가지고. 2,000포인트 간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얼마 전까지 2차전지. 막 좋다고 얘기했던 사람 나와가지고. 2차전지 매도하세요. 지금부터 반도체 사셔야 됩니다. 그거 일일이 다. 듣지 마시고. 그런 거 일일이 다 듣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 대한 큰 흐름 자체를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상당히 단순한 것이. 항상 보면 FOMC는 일관적인 부분을 추진을 해와요. 한 가지만 봐요. 한 놈만 팬다. 2020년, 2021년도 미국은 고용에 대한 부분을 집중했어요. 완전 고용하겠다 해서. 2020, 2021년도 미국은 완전 고용하겠다. 완전 고용 목표로 달려왔어요. 성공했어. 성공했어. 달성이 됐어요. 실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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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낮아진 거예요. 대박이죠.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완전 고용 목표로 완전 고용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또 했던 게 뭐냐면 부작용이 이루어졌죠. 부작용이 나타난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얘들이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는 완전 고용 됐으니까 이제 물가 잡자. 인플레이션 잡기. 또 인플레이션 잡기를 한다. 인플레이션 막 잡다 보니까 지금도 역효과가 나요. 인플레이션 다 잡은 것도 아닌데. 역효과가 나는 게 뭐예요? 금리 상승이지. 금리 상승. 금리가 상승되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가 줄어들고 경기 침체가 부각되고 있다. 이거잖아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미국은 또 뭘 쓸 것인가. 2024년부터. 뭘 할 것인가. 무슨 정책을 쓸 것인가. 이걸 또 해결해야 되겠지. 뭘 해결돼야 되냐. 그 다음에는. 2024년도 그럼 우리가 예상을 한 번. 미국은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할까요.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할까. 결국에는 주가 하락했는 걸 주가 부양을 해야 될까. 경기. 침체가 나왔으면 경기 확장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다시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주식은 긍정적이죠. 지금 왜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실 미국과 이 정도 괴리가 나면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지금 금리 인상하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집니다. 지금 금리 인상하면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요. 마지막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 대부분 다 지금은 영끌해서 집 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 인상 해버리면 주담대가 더 올라가 버려요. 이자보다는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게가 무너집니다. 지금 용화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금리 동결을 하는 거예요. 쉽게 금리 인상을 못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쉽게 결정 못 해요.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물가 상승 고려하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고려하고 경제 안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계 부채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심지어 기업도 마찬가지. 여기서 기업들도 금리를 추가 인상을 하면 기업들이 투자가 안 합니다. 투자를 못 해요. 기업들도. 여러분 삼성중공업 다들 아시죠? 보세요. 자산총계. 자산은 뭐예요? 부채다하기 자본이다. 부채다하기 자본. 자산총계가 이만큼이야. 그런데 부채가 얼마야? 부채가 이만큼이야. 자본은 자본은 이만큼이야. 자본은 뭐예요? 내 주머니.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부채는. 빌린 돈. 빌린 돈은 뭐가 따른다? 이자가 따르지. 이 상황인거야. 그러니까 쉽게 금리 인상을 하기가 어려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고 기업들한테도 상당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쉽게 못한다. 지금 얘기 계속 하다보니까 2차전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이상루의 빨간주식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하세요. 아직 안하신 분들은 빨리 하세요. 여러분들이 10만원을 만들어 주셔야 돼.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10만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지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수소는요. 수소도 괜찮아요. 수소는 중동쪽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수소는 계속 봐야 돼요. 괜찮아요. 수소도 길게 볼 수 있습니다.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 자동차도 그렇고 주도주도 그렇고 항상 이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전략들 체크해 가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로봇 AI 관련해서 이제 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로봇 AI도 지금 자리에서 파는 거 아닙니다. 로봇 AI도 지금 파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리스크를 인해서 지금 주가가 빠진다고 봐야 되지 저 산업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큰일날. 저 산업이 무너지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방송에 처음 얘기했어요. 얘네들 여러분 얘네들 분기 영업이익 1억 6천밖에 안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왜 욕하냐. 이러면 그게 아니고 우리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고. 우리도 매매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뭔가 이거를 해가지고 급등하는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월 21일 추천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요. 7월 21일 추천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2배 상승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때부터 주가가 튀기 시작해서 올랐는데 지금 바닥입니다.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입니다. 뿐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기업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그냥 삼성에 대한 부분에서 지분투자 들어왔다. 이게 끝이지만 물 한잔 마실게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감속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속기. 감속기라는 것은 이제 로봇이 있으면 우리 요즘 커피 뽑아주는 로봇들 많이 보셨죠? 제 그림을 좀 못 그려가지고 대충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얘가 이제 로봇이 이렇게 있으면 로봇팔이에요. 로봇팔로 이제 커피도 내리고 이 팔이 다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로봇의 이제 손가락 역할 여기에 이런 데 관절에도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관절에 해당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감속기라고 한다고 번외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로봇이 하기 힘든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쥐어잡기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종이컵이 한 개가 있다. 종이컵. 요거는 쇠컵이에요 쇠컵. 쇠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종이컵을 잡는 거하고 쇠컵을 잡는 거하고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보면 종이컵이면 살짝 요렇게 잡지. 왜 쇠컵이다 보니 이게 으스러지니까? 쇠컵은 조금 더 강이다 보니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로봇은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고. 자세히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로봇 그런 데 나오는데 보면 어 요 딱 요 이제 홈이 나 있는 것들도 있고 또는 요게 이제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도 있어요. 일부러 이제 여기 걸치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튼 요게 이런 감속기를 만든 업체들은 계속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보면 램보로보틱스도 그렇고 그 협동 로봇 관련된 업체들. 왜냐면 자동화라는 것은 내년에 더욱더 확장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온다고 이대로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 램보로보틱스도 그렇지만 우리가 최근까지 좋으면 SPG SPG 요런 것들도 지금 바닥이라 봐야 돼요. 지금 많이 빠졌다 봐야 돼요. 많이 빠졌어요. 바닥이라 봐야 돼요. SPG 또 보면 이제 우리 현대비아 현대비아 요런 것도 협동 로봇 관련된 현대비아 요런 것 좀 봐야 돼요. 현대비아 대신 좀 길게 길게 모아가야 돼요. 현대비아 또 뭐 로봇 관련해서 이제 우리 유로 메카나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단기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왜냐면 낙폭가대로 길게 들어가기 좀 힘들지 T로보틱스 요런 것들 마찬가지고 또는 이제 우리가 로보티즈 로보티즈 로보스타 요런 것도 LG전자에 대한 지분 들어와 있는 기업들 요런 것들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져 있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DIC DIC 는 또 전기차용 감속기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니까 요런 것들도 기업도 주가가 또 반등 나오게 또 강하게 나오거든요. 또 이제 또 보면 이제 우리가 한 개 얘기하려고 까먹었어요. 지금 생각날듯 생각날듯 말듯 하네요. 일단 V1텍 요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자회사시 시스콘 여기에서 지금 또 자동화 공장에 미국에서 하는 것들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SDS 또 봐야 되죠. 삼성 SDS 삼성 SDS 너무 많이 올랐어요. 포스코 DIC 너무 많이 올랐고 삼성 SDS 삼성 SDS 결국 포스코 DIC 도 마찬가지거든요. 포스코 DIC 도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우리가 지금 로봇 AI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 포스코 DX란 말이에요. 물론 코스 비전 상장 이슈도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AI에 대한 사업과 로봇에 대한 사업이 있었던 말이에요.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공장 은극재 공장 지으면 누가 그걸 자동화 공장을 담당해 줍니까? 포스코 DX가 해준단 말이에요. 포스코 DX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얼마 전까지 AI 채용 공고가 있었어요. AI 엔지니어 삼성 SDS도 마찬가지죠. 삼성 그룹에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AI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얘가 담당해요. 삼성 SDS가 공장 자동화도 마찬가지고요. 로봇은 반드시 봐야 돼요. 로봇 AI는 반드시 봐야 돼요. 이 사업은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슈는 확장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는 우리가 AI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면 개별주 장이고 특히 이제 AI는 약간 좀 제약바이오랑 분위기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도 보면 이슈는 많은데 뭔가 이제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AI도 좀 그런 게 있거든. AI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AI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에는 과거에 이제 게임주 같은 기업들로 바뀔 것이다. 보는 거죠. 게임주들이 과거에 컴투스, 게임빌 지금 게임빌은 바뀌었죠. 이름이 컴투스, 게임빌, 엔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한번 튀은 적이 있었어요. 이런 기업들이 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OPM이라고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한 번씩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들이 영업이익률이 좋았던 이유가 우선 이제 게임주들은 경비 처리가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기타 잡기 말고 없어요. 뭐 장비를 뭐 비싸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컴퓨터 딱히 없어요.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진폭이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40% 예전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 45%, 50% 게임주들이 그렇게 이제 우후죽순이 이제 산발적으로 튀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AI 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도 AI 주들 많죠. 뭐 마음의 AI나 지금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고 라온피플도 있고 보면 최근에 뭐 솔트룩스, 솔트웨어 뭐 많죠 많죠. 뭐 나무기술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저는 이제 산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기대감을 높이는 기업들이 또 계속 움직인다. AI 주들은 가는 놈이 잘 갈 수 있는 셀바스 AI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상당히 좋았는데 결국 걔네들이 그만큼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죠. 적자 기업이거든요. 뷰노, 루닛, 딥노이드 다 적자입니다. 근데 왜 잘 갔습니까? 왜 잘 갔어요? 뷰노 막 이만큼 올라갔어요. 루닛 또 반등 나오거든 지금 딥노이드 이런 것도 왜 이만큼 올라갔어요. 얘네들이 의료 AI인데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이만큼씩 올랐다는 거예요. 결국엔 기대감이에요. AI는 약간 이런 기대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뻥튀기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재평가해서는 좀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 적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적자인 걸 감안하고 봐야 돼요. 이런 게 없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단기 승부기 때문에 단기 승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우리 오늘 최근에 이제 중앙백신을 제가 추천하는 줄 말씀드렸는데 당일 오늘도 급등이 또 나와서 아까 채팅창에도 이제 중앙백신 상가가자 뭐 이런 얘기 채팅창에 또 올라왔는데 가면 좋죠. 좀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기업들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한번 해 보시고 이번에 저희가 사실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러 이벤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조금 더 자리를 좀 잡는데 힘을 좀 보태드리고 싶고 정말 이제 좀 더 마음의 위안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런 이벤트에 대한 얘기보다는 계속 이제 시장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도 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또 저를 또 찾고 아 이상로 대표의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또 할인 이벤트 있을 때 또 저렴한 가격에 하시면 좋습니다. 10월달 제가 전체 1위 계좌 수익을 기록했는데 자 평생 할인 이벤트로 저희가 35만원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는 없는 가격이에요. 023490-4508번 홈페이지는 없는 가격이고 지금 이제 100명이었는데 이제 50명 남았습니다. 신청하셔가지고 이 번호로만 하셔야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게 아니고 안 떠 있을 거에요. 안 떠 있을 거에요. 안 떠 있을 거에요. 이 상품이 지금 35만원 할인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는 8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진행을 하고 오후에는 2시 반에서 3시 40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고 매수매도 문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전략, 마감전략을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티로보틱스 스윙 또는 단기 또는 중장기 이렇게 나눠서 나가고 매수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갈 것이다 손절가 1차 2차 3차 목표 나가고 요 가격대 달성되면 또다시 문자 또 나갑니다. 4월 6일 15시 13분 발송인데 요 자리죠. 그렇죠. 요런 자리 요렇게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요게 상한가가고 그 다음 또 상한가죠. 급등 나오고 요렇게 넘어갔어요. 요런 자리에서 매매하니까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흥구석이요. 요것도 방송에서 했다. 그렇죠. 10월 4일이 언제 요기죠. 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대성에너지 요것도 요 자리 요 자리부터 요렇게 함께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저 번호가 되나?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ARS 결제 서비스입니다. 와우닛 파트너스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 제공 및 기타 부가 서비스를 위하여 이상로에게 고객님의 아이디, 이름, 제명, 이메일 주소 이상로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평생 할인 이상로 빨간 주식 스마트밴드 전기 결제 서비스입니다. 결제하실 금액은 35만원입니다. 네, 되네요. 1번 한번 누르면 이제 기계가 이제 개인정보 동의하겠습니까? 1번 누르면 넘어가고 35만원 확인하고 1번 누르면 또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하실 분들은 할인 이벤트 할 때 할인 이벤트 할 때 시장 힘들 때 하셔야 됩니다. 시장 힘들 때 하셔야지만 도움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봐요. 남들 다 이찬에 또 판다 하잖아. 근데 봐, 오늘 내가 한 명 또 살렸다. 이찬에 지금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또 바닥 짚고 또 넘어가죠, 그렇죠? 거기에 너무 일일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 저렇게 마음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우리의 기준대로 가다 보면 그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빨간색 유튜브 안 한 번 보시고 계신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한국경제TV 고아노 홈페이지로 또 보고 계신 분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장이 힘드실 때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감사합니다.